나는 화이트 와인. 화이트 와인? 나는 화이트 와인 먹으려고. 비어? 쟤 비어 먹지도 못하면서. 언니는? 나는 맥주 마실래. 비어. 비어. 비어, 비어. 화이트 와인. 레드 와인? 땡큐. 땡큐. 어머, 이건 해야 해. 어머. 빨개. 하나, 둘, 셋. 원투 빨개 정립점인데?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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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이거 해야 해. 어머. 어머, 달다, 달다. 달다. 술이 달다. 큰일 났다. 골갓. 쌍골갓. 진짜 레이저 쇼, 불빛 이렇게 나는 거 8시에 했었는데 지금도 하나 모르겠네. 여기서요? 어. 저 건물들이 다 같이 바짝 바짝 빛 나면서 8시에 음악에 맞춰서 막. 불빛 바뀌고. 음악에 맞춰서요? 어. 내가 올 때는 그랬어. 저기서 음악이 들리고 음악에 맞춰서 이 레이저 불빛 쇼 같은 걸 했었어. 할 것 같은데 쟤도 불이 꺼졌는데 갑자기. 음악 꺼진 거면 이거 진짜 할 것 같은데. 하려고 지금 딱 준비를 하고 있나봐. 금방 할 것 같아. 그쵸? 어? 진짜 하려고. 쟤도 불 다 꺼졌다. 어. 지금 몇 분이에요? 언니 59분. 저기 저기 완전 방금 하얘졌다가 저래 봤어. 진짜 하나 봐, 뭔가를. 어? 너 이거 처음 봐? 나 처음 봐. 저는 처음 봐요. 아, 진짜. 처음 띠기들 진짜. 에이. 나 더, 나 더. 2. 음악이 나올 것 같아. 1. 카운트다운 했다. 아, 어머. 어, 나온다. 어머, 어머, 어머. 뭐가, 뭐가. 저기서. 오우. 저기다. 이야. 이 건물들이. 오늘 도시에서 다 서로 막. 약간 서로 경쟁을 다 두는. 이야. 트랜스포머 같아요. 막 도움이 열리면서 뭐 나올 것 같지 않아요? 이야, 여기 정말 거의 세계에서 제일 화려한 거 아니야? 정말 빽빽하다. 뭐, 뉴욕 이런 거랑은 정말. 근데 기교가 안 되는데. 뭔가 이 분위기에 압도당하면서 취한다. 그래, 이 홍콩 양경은 진짜 따라갈 수가 없다. 그래, 이 홍콩 양경은 진짜 따라갈 수가 없다.